자, 잡사봐. 오, 달아. 꿀맞이야. 자, 이렇게 땄습니다. 지금 꿀이 그득 들었습니다. 꿀이 그득.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왔습니다. 조금 긁어들었는데 소리와 한마디 안보여. 밑에 붙어 있어. 여기 붙어 있어. 딸기는 너무 잘 딴 것 같아. 아, 여기 붙어 있어. 내가 붙어. 통을 갖고 와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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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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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ion. 맛있어